심혈관 질환의 좋은 운동 오늘 소개해 드릴 텐데요. 뭐하세요 2분 나오십시오. 선택받은 사람들 앞으로 나가볼게요. 2분은 나오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은 일어나세요. 네 좋습니다.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행운 쌤이 준비한 운동은요.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생존 근육을 키워서 혈관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일명 생강 운동입니다. 생각 먹으면서 하는 건 아니죠? 생각하지 말고 생강 운동하세요. 생강 운동 첫 번째 동작은요. 혈액순환에도 좋고요. 심장 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어깨 터치 쭉쭉 뻗어 운동인데요. 먼저 다리를 모아주시고요. 오신 상태에서 이 척추랑 꼬리뼈까지 일자가 돼서 위로 쭉 뻗는 느낌으로 잡아주시고 양손 허리에 나와주세요. 이 상태에서 이 뒤꿈치를 살짝 들어서 앞에 있는 엄지발가락으로만 터치 해주시고 다시 와주시면 됩니다. 터치 오고 터치 오고 잘하십니다. 터치 오고. 이렇게 발이 이제 되셨다면 이제는 손을 함께 이용하셔야죠. 손을 어깨 터치 쭉쭉 뻗어. 이제 앞으로 좋습니다. 중요한 건 다리 방금 배우신 거 터치 뻗고 터치 뻗고 엄지발가락으로만 꾹 찍고 찍고 하고 이제는 위로도 한번 가볼게요. 위로 뻗고 위로 뻗고 좋습니다. 한 번 더 위로 쭉쭉. 엄청 쉬운데요. 쉽죠? 오늘은 쉽네요. 오늘은 쉽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을 위해서 간단하게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동작 이제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동작 같은 경우는 신진대사 기능을 원활하게 해주고 심폐 기능을 개선시켜주면서 심혈관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한 발 짝 운동입니다. 좋습니다. 방금 하나씩 하나씩 움직였다면 이번에는 한 발 같이 통으로 무게 중심까지 함께. 하나 둘 좋습니다. 하나 이제 되셨죠? 이제 팔만 겨드링 옆에서 하나 하나 딱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 딱 한 발 딱. 잘합니다. 좋아요 좋아요. 아무라고 한다 이거는. 좋았어요. 자 한 발 짜리 왔으면 두 발 두 발 딱 두 발 두 발 한 발만 가주세요. 네 한 발만 가요 좋아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선생님의 신나는 노래에 맞춰서 노래 주세요. 스타트. 트위스트. 텍스위를 위한 불가능한 경의 시작을adow 른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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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찢고. 하나. 찢고. 하나. 찢고. 두. 오케이. 다 cuatro. 오케이. 오늘은 실체니까 운동은 안 돼요. 네, 위로. 위에. 자, 이제 박수다. 하나, 하나, 하나.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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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잘하셨습니다. 오늘 운동 너무너무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튼튼해졌다. 오늘 식도 편하네요. 아니, 근데 진짜 그거네.